보험회사의 상품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판매 전문 채널인 보험대리점이 존재하는데요. 법인격 보험대리점만 무려 4천 곳이 넘습니다. 웬만한 보험사보다 설계사를 더 많이 보유한 곳들도 있을 만큼 그 규모 또한 폭발적으로 커졌는데요. 이들 보험대리점은 보험사로부터 각종 수당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그 책임마저 보험사가 떠안고 있다는 건데요. 보험대리점의 덩치가 법인격으로 커졌지만 책임과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현재 보험 판매 채널인 보험대리점 GA는 3억 원 이하의 영업보증금을 보험사에 예탁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3억 이하이기 때문에 불과 몇백만 원 정도의 예탁금만 걸어도 되고 초기 설립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GA를 쉽게 설립할 수 있다 보니 빠른 속도로 업체 수가 늘었습니다. 설계사 수에 따라 보험 상품 판매율도 결정되는데 설계사 교육마저 각 보험사들 몫이라 GA는 사무실 하나만 열면 쉽게 영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 법인격 GA 협체만 4,500개에 육박합니다. 이 중 무려 1만 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한 곳도 4곳이나 됩니다. 법인격 GA 소속 설계사가 23만 명으로 18만여 명인 국내 전체 보험사의 직속 설계사 수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불완전 판매 증가는 물론 허위 계약을 한 뒤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만 챙기거나 무리한 승환 계약으로 소비자 피해를 불러온 사례들입니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일부 GA사의 지점장 등은 이 허위 계약으로 수수료 수백억 원을 챙겨 해외로 도피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GA사는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배상 책임을 물리는 제도가 전무해 먹튀 수수료부터 고객 피해분까지 오롯이 보험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일반 보험사처럼 법인의 성격을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이에 GA사들이 커진 규모에 걸맞는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GA 앞에도 제도 마련을 촉구할 정도입니다. 보험업법상 법인 대리점은 대리점마다 편차가 너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내부 통제나 제도 시스템 등 일정 요건이 갖추어진 법인 대리점은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전환하도록 하여 소비자 보험 관점에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대형화된 GA사들을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전환해 대리점 개념이 아닌 하나의 회사로 인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립니다. 주식회사로 인정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는 작은 GA사들과 구분짓고 자연스레 자본금 규모나 의무 책임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유지승입니다.